저도 화장실 보면서 계속 웃겼던 게 화장실만의 스킬이 있어요. 턱을 이렇게 당기고 눈을 이렇게. 이렇게 쳐다보는 거?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아, 나 지금 매력 어필하고 싶은 순간이야를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. 그렇죠. 눈을. 그렇죠. 이렇게 몸 따뜻하게 하는 거 좋아해. 나도. 나도. 뭐야? 눈빛이. 또 나왔어. 눈빛이. 아니, 뭐야. 저거 홀리게 하는 놈. 그만큼 매력이 있다. 홀리게 한다. 그렇죠, 홀리고 있어, 지금. 그러니까. 너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.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거 순간에 찰나할 순간에 그게 있지 않아? 그 순간이 이제 턱을 이렇게 당기는 그때부터 딱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. 진영 씨라면 좀 넘어갔을 것 같아요? 저는 절대 안 넘어갔어요. 진영 씨는 이렇게 턱 당기는 여자 보면 어때요? 갑자기 턱을 당겨. 저 이렇게 들어드려요, 지금. 안 지지. 안 지지, 안 지지. 한 명은 당기고 한 명은 올려주고. 올려주고 당기고. 그래, 합이 맞지. 진짜. 돌아가셔야 돼. 살짝 너무 웃긴다. 턱 좀 올려주세요, 진짜. 어디 가요? 아, 저거. 저거 이제 또 나왔잖아. 저거 이제 또 나왔잖아. 아!